집이 정말 예쁘네요 인테리어는 직접 하신 겁니까? 네 혼자 산지 오래되니까 웬만한 건 다 셀프로 하게 되더라구요 아 저 못질도 잘하고 전구도 잘 갈아요 집에 뭐 고장나면 부르세요 어떡해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화상 입의 문 큰일 나요 자기부터 벗어요 전 괜찮습니다 화상 입의 문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 소윤주씨 어떡해 지금 괜찮습니다 어떡해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벗겨져 간기야 아빠 우리 딸이 짐승이었더니 대표님께서 병문안도 와주시고 집에도 데려다주시고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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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근데 안 다치셨어요? 다행히 살짝 비껴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 애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마스크부가 책임? 우리 우리 엄마 책임? 누가 책임져요? 누가 책임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